미가서 7장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미가서 7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오.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귀는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14절 원하건데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유의 백성이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상태가 되었다. 숨어있다는 거죠. 갈멜 산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이전에 바산과 길루아 밀과 유향이 풍성해서 부요가 그들에게 임했던 때를 회복시켜달라는 얘기예요.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주의 기업의 양떼를 주님께서 다시 먹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의 목자로 여긴다면 10편 23편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10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부족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단 한 분인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 그랬어요. 내 양머리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머리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 영어로 듣는다 이렇게 받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어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환경은 척박한 광야였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물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갑없이 돈 없이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생명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이제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다. 믿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신 살과 피 먹고 하나가 되는 거. 이 사람은 돈 없이 먹고 배부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겁니다.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다 순정한다는 거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척박한 강야를 가든 깊은 골짜기를 가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미간은 여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시옵소서라고 지금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내어놓겠사오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다. 이게 양의 고백이죠. 이 말은 어떤 환경 속에 두시든 아멘으로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3절에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면 나는 어디에 가든지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소생시키신 것을 그 양식을 끊임없이 내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생명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2사에서 43장 25절에 우리의 혐의를 다 사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 사람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의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우리에게 징계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안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0편, 23편을 새히 주께서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이 미가가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스라엘의 영원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지만 이제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집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자 미가는 이스라엘 후손으로서 미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미가를 상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서 내 의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이적을 베풀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거할 때에 사망 권세가 지나갔어요. 그 밤에 그들은 무교병과 양의 고기를 먹고 출애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피바른 집에 우리로 하여금 거할 수 있게 한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와서 그 이적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살을 먹고 우리가 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설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가릴 것이오 귀는 막힐 것이며 애국당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끌어내실 때에 여러 나라들이 자기 권세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입을 막고 귀를 막을 것이란 얘기는 그냥 너무 여러분 귀 언제 막아요? 안 듣고 싶을 때 귀막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귀는 벌레처럼 떨며 좁은 고등구덩이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우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며마 두려워하려다.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마치 이 뱀들이 여우와께 돌아오나라고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에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죠. 18절 말씀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딜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왜 주님과 같은 분이 없냐 하면 죄로 말미야마 바베논에 끌려가고 터진 이스라엘 그들을 불러내시는데 그들의 허물을 사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를 기뻐하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재직질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은 사생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입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외로움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십자가의 사랑과 나는 구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뱀이 티끌을 먹는 것처럼 벌레가 구덩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티끌을 먹던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티끌인 우리를 먹었던 뱀이 슬금슬금 나오는 거 우린 더 이상 티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티끌이 아닐 수 있고 뱀에게 먹이가 되지 않는 거 뱀에게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티끌 같은 자들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먹게끔 해놨어요. 지배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제는 티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티끌이 아닙니다. 그래서 뱀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어두우면 떠나간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게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인 걸 입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입고 티끌이 아닌 거 흙이 아닌 거 육체의 사람이 아닌 거를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아닌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먹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진리를 오래 품지 않냐고 우리로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빠냐 3장의 남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구절을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를 12절과 13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믿음의 배짱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2사 41장 10절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안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인지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땅끝에서 불러 모은 남은 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버리지 않아서 불러 모았다. 버리지 않아서 내 앞으로 오게 했다. 주님 앞에 불러 모아지는 것은 거룩한 성애로 모이는 것이고 거룩한 공회, 거룩한 성도로서 모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러 모이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 안에 속한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니 악이 없고 거짓 믿음의 배보가 있어서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예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심령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사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주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남겨놓은 사람이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는 바로 엘리야 시대 때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사람 이가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부흥받았으니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거짓이 없죠. 마귀가 주인이면 요한봉파 8장 44절에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해요.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닥가닥 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하고 겉이 다르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 믿으면서 미움이 있으면서 사랑을 해야겠어서 순종을 하려는 두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응답도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의 죽음은 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흥받아서 사랑이 나타날 거니까 사랑이 내 안에 부흥받아지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비칠 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내게서부터 그 사랑이 비쳐나갈 때에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니까 내게 기쁨이 오는 거죠. 사랑이 비춰질 때 기쁨이 오고 비춰질 때 행복하고 비춰질 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비추셨어요. 말씀으로 비추셨어요. 내 안에 말씀으로 주셨으면 사랑이 비친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사랑이거든요. 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비춰졌는데 여전히 내가 어둠에 있다면 빛을 피한 자인 거예요. 빛이 비춰졌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붙잡고 눈 가운데 내가 있어요. 심령의 빛이 비치도록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미가서 7장에 미가가 선포합니다. 19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밭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리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악이 없게 짓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진실하심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고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 17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믿음의 선포를 이 미가보다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하신 참 하나님과 그거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3절에 말하잖아요.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예수님이 지금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뿐이냐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하옵소서 열두 제자 백이신 문도 그들만 거룩하게 하고 그들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와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라고 미가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되냐 14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성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고자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야 내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거룩해지니까 내가 진리가 되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2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잊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예수님의 약물이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온전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 되는 온전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믿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고룩하시고 죄 없으시고 그 영광이 풍성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화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므로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므로 그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알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의의 길을 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니 내가 이 육신에 속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벗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생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뱀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그는 더러운 영을 보내서 우리를 속이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은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했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언젠간 불살나실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까지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구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믿는 저들도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거룩함을 얻는 것에 주저하시겠습니까 망설이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가가 돌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거를 성취하시옵소서라고 한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 세우시옵소서 이것은 신학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 피로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잃고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소와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거룩한 나라 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나라 그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복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10편, 23편인 거죠. 한 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러나 이 세상을 나아가도 그분인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고 그의 교회이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미가가 한 것처럼 다위치 한 것처럼 믿음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선포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선포를 한다면 박이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만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신 내용이 십자가를 무엇 때문에 짊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랑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진리로 들리십니까? 진리로 들리시면 믿으면 돼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어찌 이런 피저물이 인생이 어찌 그와 같이 될 수가 있겠는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창조주 하나님만 가진 사랑의 광채를 내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를 나누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다른 사람까지 침침해지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거 여러분한테서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 입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말을 할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얼만큼 믿고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에게 영원한 고륵함을 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영화를 내가 누리게 해주는 이거는 왜 그렇게 안 믿어? 왜 이렇게 안 붙잡아요? 왜 그렇게 안 먹어요? 죽어지고 썩어질 악한 것들은 잘 붙잡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잘도 붙잡고 생명으로 가는 건 안 붙잡아요. 이렇게 외칠 때 열심히 들으시고 먹으시고 잡으십시오. 제가 나팔을 불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오임으로 부르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이거 세상에 있는 거로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가질 수는 있겠어요? 갑없이 주셨는데 왜 안 받으시고 왜 안 믿으시고 왜 안 취하시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게 죄고요. 악한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구하시고 찾으셔야죠. 두드려야죠. 가난한 심령 공고한 심령 공고한 은밀한 바위 밑에 숨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 이가 남은 자예요. 숨겨진 7천인 이가 남은 자예요. 바로 숨겨진 7천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 크리스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공고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애국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것과 내가 이적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믿고 이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공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서 예수님께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입에 거짓이 없고 악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감정 속에서 올라오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내 의라고 하는 거 버리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면 항상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사랑의 섬김 하겠죠. 사랑이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요. 그리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이 없음이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찌 장조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그 영화를 이런 죄인들이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두기 위하셔서 그 영화를 누리게 하고자 공고한 자 가난한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 하셨을대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제를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담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혜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정하며 그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정하며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우리가 되어져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한 피로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시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십장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고 그 빛으로 어둠을 나누셨고 물과 물을 나누셨고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심령 거룩한 백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충만해져서 우리는 어리를 가든지 그곳을 살리는 자 세우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 주님의 사랑의 빛을 사랑의 빛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시종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예수님 손안에 올려놓고 강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렸나이다. 아멘.